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케남입니다. 이번 공유할 영상은 커스텀 슬라이더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지난 유료 강의 중에서 리뷰 점수를 주기 위해서 슬라이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커스텀 슬라이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브러리처럼 그냥 제공을 해드렸는데 수강하시는 분께서 만드는 방법을 제공해 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추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는 이미 플러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훌륭한 슬라이더라는 위젯이 있죠. 근데 왜 굳이 새로 직접 슬라이더를 만들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하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 그런 것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굳이 슬라이더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강의를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그 슬라이더를 조정하는 그 심볼 있잖아요. 그 심볼을 원하는 아이콘이나 이미지로 변경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손쉽게 그것도 변경할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알았더라면 커스텀 슬라이더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플러터에 있는 슬라이더를 사용을 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제가 준비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해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스스로를 위안하자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훌륭한 위젯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만들어 보는 방법도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위젯을 만들다 보면 간단해 보이는 부분마저 고민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전혀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본 위젯이 정말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직접 만들어 보거나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소스 코드를 파 들어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정말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접 슬라이더를 만들게 되면 플러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이라든지 조금 더 우리 앱에 맞는 색깔에 맞는 슬라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이 수치에 따라서 색상을 바꿔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뭔가 프로그레스가 좀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커스텀을 하게 하게 되면 좀 더 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플러터에서 제공하는 위젯을 계속 쓰기만 하기보다는 직접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것을 다시 한 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 첫 번째로 플러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슬라이더로 강좌에 있는 점수를 매기는 슬라이더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접 커스텀 슬라이더로 강좌에 나오는 점수 매기는 슬라이더를 만드는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